으 자 콤바인 상차면 상차 자 이 밤에도 지금 타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트라이러가 크면 이렇게 전진으로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트라이러 길이가 짧으면 후진으로 올라가죠 올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엣지구 안보여치게 조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유압폴 잠갔죠 뒤에 콤바인 흐르지 않게 방목을 받쳐주세요 오라이 출동 자 밤에도 벼 수확하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밤에 이슬 내리기 전까지는 벼 수확을 하셔도 돼요 보통 7시나 8시쯤 되는데 이 형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밤에도 수확을 하세요 자 길게가 약간 뒤로 밀려서 제지대를 다시 바치고 출발합니다 참 이 가을에는 농부들이 밤낮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참 이게 뭐 그래요 뭐 과속도 많이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밤에도 하면 안 되는데 밤에도 많이 해요 언제쯤이면 농부들이 마음껏 농사만 지을 수 있을까요 올해도 마늘 시세가 좋지는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적재로 봤답니다 네 저도 적재를 좀 많이 봤었고요 네 농사 지어서는 아 참 이게 뭐 승산이 있을까 싶네요 저도 네 마늘 3만평 조금 되고 양파도 1만평 정도를 해서 한 4만평 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네 2023년도 6월달에 마늘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 인건비가 19만원 갔었어요 19만원 19만원씩 가다 보니까 이게 농사를 지어도 남는 구조가 아니고요 비록값도 8천원 만원 가다가 지금은 3만원씩 가요 3만원씩 농량도 20%씩 다 올랐고요 뭐 종류에 따라서는 안 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생산비가 한 3배 정도 오른 거 같아요 3배 제가 처음 2018년도에 기농할 때는 그때 아주머니 이제 마늘 신는 인건비가 많아 봤자 7만원 8만원 했었거든요 그런 인건비가 지금은 현재는 16만원입니다 2023년 10월 6일 마늘 파종하는 아주머니 인건비는 16만원 이고요 기름값 다 올랐죠 답이 없네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용사를 참 형님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냥 철수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러 왔습니다 자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